야, 이거 어떻게 하냐? 동훈아, 이거 뿅뿅이, 뿅뿅이로 엿면하라. 뿅뿅이가 없어? 우와! 야, 운전할 줄 알지? 우리 차에서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소만큼을 빼내네. 동훈아! 예, 형님. 뿅뿅이, 이거 소리 안 나게 해. 이런 거 다 망가져요, 그러네. 우리 하나도 모르네, 얘. 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제 차는 아니라 다시, 다시 뿅뿅게 해. 아, 이거요? 그래. 아, 얘 큰일이네.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아, 열었습니다. 동훈이? 나 정말... 야! 이걸 왜 열어? 출발하기 전에! 이거 제가 안 열었어요. 네가 열었대잖아, 지금. 아, 얘 답답하네. 너 운전할 줄 알아? 운전할 줄 알아, 야. 알았어, 가보자, 가보자. 일단. 이야, 차가 좋다. 동훈아, 너 괜찮아, 진짜? 예, 괜찮아요. 저 운전이 한 거 아니면. 아니에요, 저 운전 잘해요. 너무 더워, 지금. 지금 더워? 겉에 거 때문에 더운 거 아니야? 아이고, 야. 더운 거 아니야? 아이고, 야. 아,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 아니, 얘기를 못 봤어요. 야, 동훈아. 너 이거 아닌 거 같아. 내려서 저 앞에 스탭차를 할까, 우리가? 그래, 우리는 따뜻하고 왔게, 그럼 혼자 편하게 운전하고. 그래도 돼. 서로 불편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우리 모두 합의봐서 제일 편한 걸로 하자. 힐링 이런 거는 편안함에서 오는 거니까. 준비가 좀 편해야 되는데. 그래. 형님, 면허증 언제 타셨어요? 91년도에 데뷔해서 92년도에 내 차. 저 91년생이에요. 나 5월 데뷔야. 6월 생인데. 이야, 나 데뷔하고서. 91년생이야? 91년생이에요. 지금 너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3기 정도 나이라고 생각하고 난 살아. 나도 지금 아직도 느낌은 33년도인데. 그치.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인데. 와,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인데. 저 해변을 좀 걸어줘야지. 저 해변을 좀 걸어줘야지. 왔으면. 이야. 카메라를 무조건 끝나게 되는구나. 이야. 근데 이게 이상하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안나와. 이게 안나와. 그래서 여행 가는. 이게 안나와. 이게. 요즘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이런 그림자 샷. 야, 그거 여자친구랑 둘이 왔을 때 해. 뭐 그림.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네, 이런 거 이제. 만들, 만들어서. 야, 좀 그렇다. 20대가 하면. 40, 50대는 무조건 따라합니다. 그래서 또 이러고 이런 해서 또 여기서 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탈iko 파트만 Left- mode 가動. 아니고 backgrounds. 우리가 잘하는 방법을 만났게lov도